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유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룰을 받읍시다 이룰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단풍이 지고 있는데 단풍이란 뭐냐 나뭇잎이 녹색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노랗게 그렇게 되거나 빨갛게 빨간색으로 갈아입는 자연현상을 말하지요 어떤 분은 단풍이 진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도치가 되고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풍이 진다 이 말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겨울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일조량이 적어지지요 기온이 낮아지지요 그러면서 봄 여름에 활동하던 왕성했던 연목초보다도 나뭇잎에 있던 다른 색소들이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요 그래서 가로틴이라는 색소가 많은 것은 붉은색으로 또 그 산 토피일이 많은 것은 은행잎으로 그렇게 노란색이 집니다 그리고 나뭇잎의 이 꼭지 앞부분에 분리층이 생기면서 양분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이때 이 단풍의 샷갈이 더 진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지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듬을 남겨놓고 다 떨어뜨리죠 추운 겨울에는 얼지 않기 위해서 물도 그렇게 땅에서 오르는 물도 가지 끝까지 공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아주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자연은 계절을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자연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각종 문제와 사건이 닥쳐올 때 영적 준비가 되셔야 돼요 영적 준비 이게 안 돼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문제 사건이 닥쳐 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영적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 사건이 막 터져요 문제 사건이 와요 문제 사건이 오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넘어져 버리거든요 다시 염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죠 노예, 속국, 포로, 유리 방어하는 전 세계로 유리 방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와 사건이 닥쳤을 때 이 사람, 이 몇 명, 저 몇 명 이런 저런 방법 쓰지 마시고 문제 왔을 때 이거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려면 됩니다 내 고집, 내 선입고, 내 편견, 내 계산 그거 있는 한 인도 못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뭐요 대사님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대요 항상 기뻐해 아니 기쁜 것보다 슬픈 게 더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표정이 그런가 봐 이 꼬리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표정이 훨씬 낫지요 여러분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데 항상 기뻐해 표정 좋게 해라 항상 기뻐해 기도하기 싫지요 거의 기도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모든 일에다 문제 오거든 불평, 원망, 상처, 아픔 이거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 뜻이었어요 요한봉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육신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엄청 고생이지요 육신옷을 입었다 이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이 오신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로는 십자가도 지어야 되죠 아픔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하되 어느 신이 예언을 합니까 또 예언해본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언이란 것이 예언이란 것이 그것이 딱 맞아뜨려야 되는데 몇 년 후에 몇십 년 몇 백 년 몇 천 년 후에 그것이 딱 맞아 되어야 되는데 그거 쉽습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대로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 사망건세 해방시킬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하셨고 그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감복음 16장 15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사정기 1장 8절 모든 쪽 속으로 만민에게 구대들에게 땅 끝까지 그 말씀만 딱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아 지역으로 너가 서임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 민족 237 권력전도 4대 이 장막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영원히 남는 작품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성장이 있는 삶입니다 희비저를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사도 요한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단계를 육신의 나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고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나이를 말하면 영적 나이 정보다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 사역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선적으로 신앙 출발점이 밝히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먼저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본의겐 거듭나야 된다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죄사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자의 확신을 가진 자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리스도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 사도원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세 분류로 그렇게 연령층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산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부르지요 아이들 영적으로 아이 헬란 말로 하면 파이디아 이 말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죄삼을 받은 정도의 신앙적 초보 단계 그걸 말해요 신앙적 초보 단계 아이라 그럽니다 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 아이죠 아이들을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잖아요 신앙적으로 초보 단계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했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신앙적 초보 단계 두 번째 청년들이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시험들기하는 사탄의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청년 그러면 열정의 힘이 열정의 힘 열정이지요 어떤 난관도 자신있게 힘차게 열정적으로 헤쳐 나가는 걸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은 14절에 이런 청년의 힘은 단순히 육신적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영적 열정 영적 힘 이런 사람을 영적 정년이라고 그러죠 말썽이 바탕으로 열정이 있어 아주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 뭔가 영향을 입혀 영적 무음을 일으켜 영적 청년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청년 영적 청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영적 사람의 모든 시험 낙심 모든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쓴 사람을 영적 청년이구나 마지막으로 아비드라 그래서 아비드라 요한은 아비들을 언급하면서 13절 14절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이거 두 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동답이 되는 것을 체험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이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림의 상태까지 가요 누림의 상태 어떤 문제와도 누린다 누림의 상태 이게 복음 처지라야 되야 되요 복음이 처지라야 되요 안 그러면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는데 눌릴 파이인데 복음 처지라야 되는 사람은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 이래까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장 자라가야 돼요 유명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딱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 아이들이 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잡아 다리를 묶어가지고 돌에다가 딱 걸어놨고 돌에다 묶어가지고 새를 딱 묶어놨는데 이 돌묵이 얼마나 묶었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려고 막 발부등을 쳐요 좀 쉬다가 또 날아가려고 돌이 무거운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것을 본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저 새의 모습이 마치 우리 영혼과 같구나 저 새가 묶여져 있는 저 줄만 끄리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이 자유가 있는데 우리 영혼도 저의 줄에 저의 줄에서 끊기만 하면 마음껏 날 수 있을 텐데라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끊으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조지 물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비중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비중 말씀이 많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꽈라라라 무너져버려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왔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잘 짓고 잘 짓으세요 우리 집 잘 짓으세요 반석 위에 하면 반석 위에 말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들 성령의 금꽃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메스커드라고 하는 넝쿨 비슷한 사막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의 특징은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막의 모래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뿌리가 50m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사막의 밑으로 막 50m까지 그 뿌리를 내려가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그래요 이 메스커드라는 식물이 말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그 태양 그 무스톤 태양 아래에서도 생존 가능하다는 생존하고 있다는 그런데 끝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식물이라도 뿌리가 약하면 뜨운 태양에 어떻게 됩니까 약한 비바람에 못 견디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태풍이 치고 비바람을 몰아치고 끊임없는 변화무상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온갖 유혹 속에서 또 불구하고 성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성장하는 맛을 보는 여운 가족들 다 되기를 여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요한봉호 3장 11절이 말하는 세상과는 다른 의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세상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의미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세대의 세상 악한 체제의 세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그렇게 여기 들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양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 세계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둘째는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어 물질 들어 인생을 들어서 헌신하는 것 영원한 헌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인본주의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서는 것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여러분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영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영원한 것 영원한 영혼이 남길 것 영원으로의 투자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세상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사탄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정욕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체의 만족을 쫓는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암묵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 통해서 탐욕을 품는 것이지요 암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이요 내가 그래도 광고의 왕년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면서 이생을 과시하는 육신의 육신의 것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면서 자신을 오만하게 하는 자랑하고 허영을 떠는 그 의미지요 사실 상세기 3장에 사탄이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가지고 아단과 허화를 무참하게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선악관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이죠 부함직스럽고 암묵의 정욕이죠 지혜롭고 할만한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상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동일한 무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문 4장에 보면 40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차다가 하고 세 가지 유혹하지요 너 배고프지 40을 굶었으니까 이 돌 있잖아 너 넘게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돌이 떡같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배고픈데 돌을 떡등이 되게 만들어 유혹을 하지요 육신의 정욕이지요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또 산으로 높이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한번만 절해 경배하면 내가 너 보는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암묵의 정욕이지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성진에서 이 정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생의 자랑이죠 너 능력 있을 거야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다 빠져있죠 다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 인격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개서를 통해서 다 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부분적임에 일생의 성공을 거두었던 사단은 공격을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셨어요 첫째 아담의 실패 이 그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따먹기 전에 모습으로 그래 우리가 감히 겁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아담하오가 하나님의 아버지네 그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사실 예수 거지도로 충만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일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 굶은 밥을 새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새끼 밥 먹는 것이 힘들었다고요 군대 가서 30분간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배가 고파가지고 요즘은요 부패에요 부패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과 5,60년 전만 해도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안 먹으려고 일을 설렁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뭐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분만 하루라도 눈만 뜨고 한 번 볼 수 있으면 걷지 못한 사람은 내가 좀 이를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으면 더 소원이 없겠다 다 죽겠다 다 절제 교통사고 나고 팔다리에 다 버려졌어요 손으로 내가 세수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가지고 다 줄게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간이 커도 보통 큰 간이 아니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을 흉을 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안 기뻐 교회나 예배드려도 안 기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도구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되는 겁니다 연계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말씀드린 것이 너무 치유가 되고 기다려지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표정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신자들과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다 너무 친절하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분밀력 있는 그런 신앙사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칼 샌드버거 샌드버거가 인생을 뭐라 그랬냐 양파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 비유했어요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메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울 뿐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있는 자의 삶은 정반대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살수록 하나님 안에서 신앙사를 하면 할수록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의 눈물이 사단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슬퍼하도록 억울해하도록 서금 안 돼요 따라잡읍시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영적 영해를 해야 돼요 영해 신앙의 성장에 가면 갈수록 인생은 고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돼요 기쁨의 삶 잡혀가지고 매여가지고 고통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은 아니에요 누구 말 한마디에 막 그냥 흔들리고 실망이 오고 좌지로 오고 무슨 사건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는 그 신앙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못 잡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문제 환경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 많은 게 감사해야 돼요 어림이 왔습니까 다리가 하나 불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여기 있겠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도리하는 걸 감사할 때 기죽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역사하시죠 세상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서론입니다 서론이라고요 본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서론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서론이라고요 그게 생명글 이유가 없습니다 서론이라고 말씀 잡고 오직 본론 잡고 왜 이따 잠시 잠깐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개척한 지 37년인데 의지하려 의지하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7년이요 안개 안개 아침끼리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가 이슬 잠깐 햇빛나 없어져 여기 모두 승도들 여기의 눈을 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 생명 살리는 절대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속지 않고 본론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슬픔이 기뻄으로 정말 아픔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제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들은 오늘부터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어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통해 위로받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해